오 사역전 좋아 마라작 사역전? 아 이거 한 번 방 만들어지면 안 튕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돼지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바라작크는 좆밥이잖아? 아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좆밥이라 그러면 꼭 죽더라고 바라작크 셉니다 야 그거 내꺼야 먹지마 바라작크 엄청 세요 그 돌진기 한 번 맞으면은 그냥 사망이야 그리고 나 어저께 혼자 하면서 공격주도 먹었다고? 응? 니네 공격주 먹었어? 난 공격주도 먹었다고 낙석 좋아요 낙석 좋아요 낙석 좋아요 아아 아아 가자 가자 아우 다 됐는데 이씨 아깝다 이씨 굿 넌 아아 아아 이게 이게? 꼬리 잘러! 아우, 쉣 꼬리 잘러! 오호우 왜에에에에! 그래도 저놈 역전이라 옛날에 풀스 때 잡던 그놈하고는 다를거 아니야 와, 프레임 떨어지네 와, 세상에 trainees 이쁘네 Zig 저 abre 아퍼아퍼아퍼 꼬리 못 잘랐니? 아 뭐야! 페이크를 쓰네 이 자식이 꼬리 아직 못 잘랐어? 아 꼬리 못 잘랐네 확실히 풀쓰 때 고령들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진건가?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것만 삼광멍 면역 아니야? 아퍼아퍼 내발 내발이면 뭐 에이씨 에이씨 공격주인줄 알았네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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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태호도 4칸짜리있고 와 애들 좋은거 많이갖고왔네 좋은거 많이갖고왔어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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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은 이쪽으로 온애들은 바로바로 해서 온애들이지 원래 이 맵으로 이 캠프로 오면 안되는데 일단 방에 들어가고 보자 그런애들이 이제 에이씨 에이씨 원래 이 캠프로 가야되는데 고고고고 버섯도 캐주고 지움도 먹고 광도 캐주고 어잉 그러면 딱 저 녀석이 옵니다 시간상 이쪽으로 불러 낙서가게 아니 일로 오라고 임마 북어 국문학과 저 이씨 진짜 이씨 그 더럽게 말 안쳐듣네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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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이건 좀 아니죠 아니 진짜 이상이 너무하네 찍어야되는데 이번판 빡친다 도와쓰 아 이새끼 나는거 처음봤네 아 아잇 마소기가 탔구나 아 꼬리 그렇지 꼬리 쳐냈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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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거 꼬리 조심해라 꼬리 어딨어 꼬리 내가 자른 꼬리 포아노 무료됐다는 말 나도 들어봤어 아까 무료라면서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그렇지 일단 하나 나왔고요 후 거미여야 된다 제발 헤잇 초 탁 탁 탁 탁 추바 다 나와 추 흠 하아 쩝 봐라 봐라 쩝 흠 아 네르 떼오 아 자꾸 왜 8번으로 가지? 아 씨 에? 이 새끼들 겁나 빠르네 더러운 녀석들 진짜 빨리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빨리 갔다고 난 생각을 했어 바라자크 갈거야 태호 안잡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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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와라 빨리빨리 흠 나 빨리 돈 벌어서 방어 구워 вп 해야 돼 흠 일로 와 여기서 여기서 벗 유룡이 유룡이 음 루이 세트 굿 굿 얘 왜 안나오지? 어 나오네 과연 이 녀석들이 이걸 쓰는 낙석을 쓰는 애들인지 한번 보겠어 안쪽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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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빠르게 3단 채웠어 아 아 진발 꼬리 좋아요 꼬리 거의 쉬지 않고 풀 딜을 한거기 때문에 이거 딜 되게 많이 한거야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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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꼬리 꼭 한다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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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씨 깜짝이야 이씨 어디가 아 잘하면 꽃잘할 수 있는데 이거 아 조금만 더 하면 되었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한번만 더 아 그래도 예전보다 저거 용맥석 용자용맥석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두 개나 먹었으면 추노 먹었다고 쳐도 이제는 하나 먹기 힘들었는데 아 확률을 확률을 올렸다구요? 그래요? 이렇게 막 두 개씩 떨어지고 그래도 조그만 것도 필요하긴 하니까 아 진짜 강인주나 좀 나와라 오 하나 나왔다 나중에 이거는 이불 쫓고 먹으면 써야지 저거 조그만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6티어짜리 칠판로 올릴 때 필요하거든 야 니네 아직도 태워 안 잡았니? 아이 참 빨리 빨리 좀 해 나중에 들어간 팀은 잡고 나왔는데 왜 안 만들죠? 왜 안 만들죠? 이게 없나? 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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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플레이 보면 독산 온라인 RPG 할바의 시험처럼 콘솔 RPG가 훨씬 퀄리티 좋고 재밌는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각자 매력이 있는 거지 나 모르고 여기 왔어 빨리 오려고 이 방에 와버렸어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이거 옷이 근데 옷이 좋은 옷도 아닌데 왜 그냥 국민 셋인데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엔딩 튜토리얼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모논에 못 만드는 옷 혼자서 못 만드는 건 없어 시간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 안 나와서 시간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꼴, 꼴, 꼴이 딜 엄청 들어감. 꼴이 딜 미침. 아이씨. 어디가. 아이. 오오오. 죽을뻔 했네. 에헤이. 에헤이. 미리 와. 아, 뭐야. 꼴이 돼. 꼴이 딜 미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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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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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곽이야 곽이야 아, 쉣 아... 위실물이 하나 있네? 와 진짜 꼴이 자르기 힘드네 아니 근데 옛날에 프레스판때는 꼴이 잘 잘랐는데? 헬스장에 근육은 진함한테 욕이랑 협박 먹었는데 저 욕이랑 비슷하게 스키모 벌써 뭐 여긴 야!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게 사람이요? 짐승이지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겼어 고령인? 고령인일수도 있겠다 철... 천룡인은 있잖아 천룡인 아... 젠제 천룡인 침 더럽게 안나오고 오늘은 공격주 하나 먹은 걸로 끝내야 되나? 사실 공격주 하나 먹었으면은 며칠치 다 한거에요 예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공격주 하나 먹어 공격주 뭐 잡아서 먹었냐고요? 그냥 저거 일반 일반 거 먹어서 해서 먹었지 명т 아ک가 죽은 병지 ㅋㅋㅋㅋㅋ 눈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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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죽었던 우리 병지씨 나는 풀스 때랑 합치면은 처음에 원래 기본으로 공격주 하나 주잖아요 그거 하나 빼고 풀스판에서는 3개인가 먹었고 PC판에서는 지금 하나 먹었고 그러니까 공격주 총 4개 먹었어 기본으로 들은 거 2개까지 합치면 6개지 근데 2개 이상 안 꼽히던데 자리가 모자라서 어차피 공격주 2개 이상 안 꼽게 되던데 어차피 하나만 먹어도 돼 2개, 3개까지 안 꼽던데 모질러가지고 7개 다 박는 게 솔직히 회심률도 안 올라가잖아 회심률 5% 올라가는데 세팅에 차라리 혼신주나 이런 거 꼽는 게 낫지 않아? 강인주나 아이고 낙석 잘한다 그걸 삑사릴대니? 아이씨 아이씨 한 번 더 나갔어 차라리 에헤이 워싹 워싹 전 오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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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우후우 이런게 뽕맛이지 간팥뽕맛 살려주시오 아우 진짜 아우 아 뭐야 아이씨 어디가 안 돼 아이씨 안까지 들어가다니 용서할 수 없구만 강인줄을 빨리 먹어야돼 뭐하냐 아하하하 아이씨 하하하하 백엄 각각 똑바로 안재 남타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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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남타타죠 남타타죠 어? 가장, 가장을 안 해봐서 그래 이거 몸 남는 시간에 저게 노닥거리지 말고 그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어? 열심히 파밍하니까 이렇게, 이렇게 용맥증 나오잖아 제발, 제발 검 하나만 주십시오 제발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아... 오늘 세 개를 먹었는데 이씨 추우노부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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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보 쓰니까 라보만 나오더라 무기 딴 거 써봤어 자기 무기 안 나온다 그래갖고 라보 쓰면 라보만 나와 공격주 먹어서 그런다 아니야 겉만 두개 먹고 간다고? 저봐 재수 없죠 불술때도 못먹었는데 검때도 못먹으면 풀술때도 못먹었는데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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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왜 3단 안맞아 아이씨 얘도 왜 낙석은 안하는거야 엄마야 아 지움 까다가 이씨 아이씨 젠장아 수레를 타다니 칼 갈고 가야지 아 이거 왜 먹어 아우 아이씨 3단 다 채워놨었디 아이씨 아이씨 꼬리는 포기했다 이제 꼬링 포기 꼬링 포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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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 들어가는데 꼭 아이씨 아이씨 또 딱대 아이씨 이번엔 잘 해봐 꼬리 꼬리 놀면 뭐합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아 오늘 운은 다 쓴것 같은데 세개 먹고 공격조 하나 먹었으면 이거 막 이제 안나올 것 같은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많이 해도 똑같은 것만 나오잖아 그냥 한 판만 한 판만 더 하다가 어? 한 판만 한 판만 더 하다가 안돼 제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요 나와라 요 이거 좀 빠르다 템포가 나와라 나와라 이젠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젠 나와라 이제 아, 내 자... 내... 저 칼은 뭐지? 쓰레기인가? 다운 저거, 제가 들고 있는 거 저거 처음 봤어요 차익이야? 차익이야? 근데 이게 솔직히 저거, 모든 무기 다 만들어서 한 거 그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, 게임 진짜 자기 주무기 하나도 풀로 다 땡겨갖고 방어구랑 다 장식실까지 세팅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모든 무기 다 쓰고 다니기 하루 종일 진짜 24시간 그것만 해야지 지시 안 불러? 악성 안 해? 귀편지 tremendously 이 금 아 아 사람들이 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찍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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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찍어 찍어 좋아 좋아 찍어 몇번이야 지금 찍는거 좋아 자 또찍어 찍어 아이씨 자 일곱번째 찍는거 와아 정말 예리도가 닳고 닳을때까지 때렸다 정말 신나게 때렸다 밑에 유실물 떨어진거봐 몇개야 이게 아 아 아 잠시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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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딜 1, 2등은 했을 것 같은데 못해도 겁나 많이 때렸어 진짜 예루도가 갓대고 미리 캐놔야지 빨리 때려 잘 때려 뭐해 구멍을 쏟아줍니다 구멍을 쏟고 YA 꼬리 꼬리를 한 번을 못 깨네 진짜 단 한 번을 저거 방금 대검 그거 제대로 찍으면 딜 얼마나 들어가요? 저거 방금 대검 저거 방금 대검 내꺼 투구깨기가 7번 들어가니까 백시간 700까지는 들어갑니다 한 마딩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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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 빨리 먹기 저런 거 왜 나오는 거야?